울긋불긋 꽃동네 꽃끼오! 새벽에 다구름소리가 나팔꽃을 깨웠어요. 어머, 벌써 새벽 4시가 다 되었네. 얘들아, 어서어서 일어나. 나팔꽃 줄기가 꽃들을 깨웠어요. 아이, 졸려. 돌돌 말려있던 꽃잎을 펼치며 나팔꽃들은 연신 하품을 해댔어요. 따따따, 따따따 잠을 깬 나팔꽃들이 나팔을 불었어요. 일을 할 시간이 되었군. 나팔꽃 덩굴이 머리를 들었어요. 덩굴은 고개짓을 하며 몸을 쑥쑥 키우기 시작했어요. 이얍! 덩굴이 막대기에 닿았어요. 됐다! 덩굴은 막대기를 휘감은 다음 왼쪽으로 빙빙 감아 올라갔어요. 어우, 답답해라! 누가 내 몸에 붙어 친친 감고 있는 거야? 늦잠꾸러기 해바라기가 잠을 깼어요. 너, 왜 나를 귀찮게 하니? 해바라기는 목을 구부려 나팔꽃을 쏘아보며 외쳤어요. 미안해. 너도 알다시피 난 다른 물건에 기대지 않고서는 덩굴을 뻗을 수가 없잖아. 용서해라. 알았어. 너무 높이 올라오지 마. 해님이 떴어요. 이야! 햇빛이다! 난 밝은 세상이 좋아! 나팔꽃은 해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. 해바라기는 이러면서 목을 길게 내밀었어요. 해바라기야! 고개 좀 돌려라! 해님을 볼 수 없잖아! 맞아! 네 그늘이 너무 커! 민들레와 채송아가 투덜거리자 해바라기는 고개를 돌려 그늘을 적게 하였어요. 아, 냄새 좋군! 벌과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왔어요. 어떤 꽃에 앉을까? 벌과 나비는 꽃들을 둘러보았어요. 이리 오세요! 내 꼴이 더 달아요! 꽃들이 벌과 나비를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었어요. 이 꽃이 마음에 드는데? 벌이 채송아에 왔어요. 어서 와! 채송아는 벌을 반겨 맞았어요. 그리고 꽃의 수술을 벌의 몸에 댔어요. 벌은 채송아의 꿀을 맛있게 먹었어요. 그리고 그 값으로 수술의 꽃가루를 몸에 묻혀서 다른 채송아의 암술에 옮겨주었어요. 손배의 꽃을 보시면 되요. 그럼 이제 꽃을 풀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꽃이 있는 꽃을 찾아보고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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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